Bienvenue à l'école de langue pro où vous apprendrez les dialogues cours les plus importants de la vie. êtes-vous prêt? Commencez. 제 할아버지는 91살이에요. 나는 우울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나는 우울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이게 심각한 건가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약을 먹고 푹 쉬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건가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아요. 약을 먹고 푹 쉬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내일 올 수 없다면 당신을 찾아갈게요. 괜찮아요. 내일 올 수 없다면 당신을 찾아갈게요. 괜찮아요. 비가 올까요? 불안해요. 비가 올까요? 불안해요. 친구를 데려와도 될까요? 동반자는 환영합니다. 친구를 데려와도 될까요? 동반자는 환영합니다. 이 가을에 유럽으로 휴가를 가고 싶어요. 저도요. 이 가을에 유럽으로 휴가를 가고 싶어요. 저도요. 여행을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해요. 여행을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해요. 제 말이 들려요? 네, 그러나 당신의 목소리가 희미해 들려요. 제 말이 들려요? 네, 그러나 당신의 목소리가 희미해 들려요. 여바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우표 수집하는 걸 좋아해요. 여바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우표 수집하는 걸 좋아해요. 이번 일요일에 일본 음식 먹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이번 일요일에 일본 음식 먹고 싶어요. 그냥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세요. 그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들은 학생이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없습니다. 모든 게 분명해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없습니다. 모든 게 분명해요. 제가 함께 갈 거예요? 아니요, 잠자러 가야 해요. 제가 함께 갈 거예요? 아니요, 잠자러 가야 해요. 무슨 뜻이에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흡연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의 폐에 좋은 일이에요. 그는 흡연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의 폐에 좋은 일이에요. 자주 식당에 저녁 식사하러 가나요? 자주 식당에 저녁 식사하러 가나요? 보통 늦게까지 깨어 있나요? 파티할 때만 가요? 파티할 때만 가요? 오늘 왜 출근하지 않아요? 오늘 휴가예요. 오늘 왜 출근하지 않아요? 오늘 휴가예요.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하고 있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거짓말 하고 있어요? 다음 월요일에 방문해도 될까요? 예,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아요. 다음 월요일에 방문해도 될까요? 예, 언제든지 오셔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 아주 추워요. 그렇죠? 네, 오늘은 스키 타러 가요. 오늘 날씨 아주 추워요. 그렇죠? 네, 오늘은 스키 타러 가요. 영어를 아주 잘 말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영어를 아주 잘 말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축구와 농구 좋아해요.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좋아하세요? 축구와 농구 좋아해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뻐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뻐요. 당신은 중국어 듣기가 잘 되세요. 매일 아침 중국 방송을 듣습니다. 당신은 중국어 듣기가 잘 되세요. 매일 아침 중국 방송을 듣습니다. 배수구가 다시 막혔어요. 배관공을 불러서 고쳐보겠습니다. 배수구가 다시 막혔어요. 배관공을 불러서 고쳐보겠습니다. 더 큰 거 있으신가요? 물론, 더 큰 사이즈도 있어요. 더 큰 거 있으신가요? 물론, 더 큰 사이즈도 있어요. 서둘러요. 여유 있게 해요. 서둘러요. 여유 있게 해요. 머리 아파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약 가져올게요. 머리 아파요.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약 가져올게요. 진행된 연구를 읽어보셨나요? 그게 흥미로워요. 진행된 연구를 읽어보셨나요? 그게 흥미로워요. 당신은 좋은 취향을 가지고 계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은 좋은 취향을 가지고 계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화 보고 싶으세요? 지금 기분이 아니에요. 영화 보고 싶으세요? 지금 기분이 아니에요. 솜취 시험은 어떠세요? 별로 안 나쁘네요. 성적이 80% 이상이에요. 솜취 시험은 어떠세요? 별로 안 나쁘네요. 성적이 80% 이상이에요. 안녕하세요. 브라운 씨 보고 싶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브라운 씨는 지금 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 씨 보고 싶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브라운 씨는 지금 안 보입니다. 전화해도 되는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내일 전화해 주세요. 전화해도 되는 좋은 시간이 언제일까요? 내일 전화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신물을 읽으세요? 금융신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신물을 읽으세요? 금융신문입니다. 왜 혼란스러운 모습인가요? 길을 잃었어요. 왜 혼란스러운 모습인가요? 길을 잃었어요. 점심에 뭐 먹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점심에 뭐 먹고 싶으세요? 아무거나요. 받치셨나요? 심각한 건 없어요. 받치셨나요? 심각한 건 없어요. 입어로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입어로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시간이 편하신가요? 일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이 편하신가요? 일요일에 시간이 있어요. 2월에 여기 계셨죠? 2월에 여기 계셨죠?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가게에 있는 야채와 과일이 아주 신선해요. 이 가게에 있는 야채와 과일이 아주 신선해요. 이게 너무 작아요. 더 큰 거 있으세요? 여가 시간에 뭐 하시나요?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해요. 여가 시간에 뭐 하시나요?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해요. 가능한 함빨리 필요하세요? 그의 번호가 이 종이에 적혀있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마워요. 그럼, 고마워요. 뭐 좋아하세요? 농구를 하는 걸 좋아해요. 뭐 좋아하세요? 농구를 하는 걸 좋아해요. 큰 도움이 되셨어요. 항상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큰 도움이 되셨어요. 항상 도움이 되어 기쁩니다. 좋은 식당 아세요? 그들은 어떤 음식을 제공하나요? 좋은 식당 아세요? 그들은 어떤 음식을 제공하나요? 말 좀 그만해 주실래요? 미안해요.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말 좀 그만해 주실래요? 미안해요. 여기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사태워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태워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를 자주 보세요? 우리는 매달 두 번 점심을 함께 먹어요. 그를 자주 보세요? 우리는 매달 두 번 점심을 함께 먹어요. 영어 말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주문하시겠어요? 네, 부탁합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네, 부탁합니다. 영어 말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연습하면 영어는 쉬워요. 영어 말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연습하면 영어는 쉬워요. 함께 서로 알게 되셨나요? 우리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어요. 함께 서로 알게 되셨나요? 우리가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만났어요.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모든 걸 위해 감사합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모든 걸 위해 감사합니다. 상해에 언제 가실 건가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상해에 언제 가실 건가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늦을 것 같나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늦을 것 같나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 물어볼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 물어볼까요? 무슨 생각하세요? 정말 노래 작곡하는 재능이 있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정말 노래 작곡하는 재능이 있어요? 그녀는 영어 말하기가 잘 되세요. 그녀는 자주 공부해요. 그녀는 영어 말하기가 잘 되세요. 그녀는 자주 공부해요. 그가 나를 싫어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는 내성적이에요. 그는 내성적이에요. 그가 나를 싫어하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는 내성적이에요. 그는 어제 결석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마도 아프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가 올까 봐 무섭네요. 우산을 꼭 가져가세요. 비가 올까 봐 무섭네요. 우산을 꼭 가져가세요. 안에 일부 심부름을 처리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에 일부 심부름을 처리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당 몇 번 운동하세요? 주당 4번 운동해요. 주당 몇 번 운동하세요? 주당 4번 운동해요.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실 건가요? 나도 참여할게요.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실 건가요? 나도 참여할게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죠? 당신이 상해 여행에 대해 얘기하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죠? 당신이 상해 여행에 대해 얘기하던 걸로 기억해요.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두 다 친절해요.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두 다 친절해요. 지금은 자유입니다. 콘서트에 가고 싶으세요? 지금은 자유입니다. 콘서트에 가고 싶으세요? 물리시험은 어땠어요? 별로 안 나쁘네요. 감사합니다. 물리시험은 어땠어요? 별로 안 나쁘네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살살해지고 있어요. 날씨가 점점 살살해지고 있어요. 여기 내 재킷을 입어보세요. 어디서 왔어요? 벤쿠버 어디서 왔어요? 벤쿠버 그가 뭐라고 했어요? 그는 그가 캐나다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가 뭐라고 했어요? 그는 그가 캐나다 출신이라고 했어요. 결정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결정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번호가 이 종이에 적혀있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그의 번호가 이 종이에 적혀있어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내일 몇 시에 자요? 정오쯤이에요. 내일 몇 시에 자요? 정오쯤이에요. 졸업 후에 뭐 하고 싶으세요? 더 공부하려고 해요. 졸업 후에 뭐 하고 싶으세요? 더 공부하려고 해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제 예산은 천엔이에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인가요? 제 예산은 천엔이에요. 더 파이 드릴까요? 만족해요. 더 파이 드릴까요? 만족해요. 어떻게 거기에 갔어요? 비행기로 거기에 갔어요? 어떻게 거기에 갔어요? 비행기로 거기에 갔어요? 고망이 혼잡해요. 이 가방을 잘 지켜보세요. 고망이 혼잡해요. 이 가방을 잘 지켜보세요. 얼마 동안 여기에 머물 계획이신가요? 3주 동안 머물 거예요. 얼마 동안 여기에 머물 계획이신가요? 3주 동안 머물 거예요. 지금 어때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병원을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어때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병원을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자르시면 좋으세요? 모든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세요. 어떻게 자르시면 좋으세요? 모든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세요. 어디를 가장 방문하고 싶으세요?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파리예요. 어디를 가장 방문하고 싶으세요?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파리예요. 가을에는 시원하죠. 그래서 그 계절을 좋아해요. 가을에는 시원하죠. 그래서 그 계절을 좋아해요. 이 라디오는 당신의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라디오는 당신의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몇 살이세요? 제 할아버지는 아흔한 살이에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몇 살이세요? 제 할아버지는 아흔한 살이에요. 콜라 좋아하세요? 콜라보다 스프라이트가 더 좋아요. 콜라보다 스프라이트가 더 좋아요. 영화 시간에 뭐 하세요? 책을 읽고 친구와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영화 시간에 뭐 하세요? 책을 읽고 친구와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일본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일본 출신이에요. 그녀는 복권 당첨표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진짜일 수 없어요. 그녀는 복권 당첨표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진짜일 수 없어요. 사회에 가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사회에 가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아니에요. 사회에 가 본 적은 없을때는 감사합니다. 사회에 가 본 적은 사회에 가 본 적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